형! 그거 알아? 나 형이랑 그냥 김밥천국에서 밥 먹고 했을 때가 뭔가 그때가 좀 더 재밌고 행복했었던 거 같애? 나 진짜 뭔가 감성파리하는데? 아 뭔 소리야? 에이 안되겠어 지금 더 매운맛으로 단련해야겠어 형 이름 불러도 돼? 왜? 한 게임이 형 의미 없어 빨리 나와 몰라 갑자기 부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알았어 아이구 문제를 해 카톡으로 욕하지마 왜 그래 내가 언제 욕했다고 그래 이벤트 맵이 1댕 가면 5만냥 물결표 아 그니까 연락좀 해 프렌즈마블 초대만 보내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 게임 좀 그만 보내고 초대 좀 형 형 형 형 채팅방 왜 그래 대체 형 채팅방 왜 그래 대체 형 채팅방 왜 그래 대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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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역에 왔다 지금 형 내 창고에 남겨 왔다 제 옆에도 제 옆에도 내 영역에 좀 많이 왔어 지금 아니 여기 형들 왜 와? 먼지 먹고 파밍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뺏기 생겼네 지금 여기는 디인셉션의 나라다 잡았어 형 칭찬해줘 칭찬 한 마디도 안 해주는 거야? 칭찬 한 마디도 안 해주는 거야? 칭찬 한 마디도 안 해주는 거야? 기다려봐 나 지금 알았어 알았어 급박한 상황이지? 알 것 같아 도와주러 갈게 바로 펌프 액션 샷건을 들고 있는 친구야 형 나 지금 제 따고 올게요 하나 형 그 정도도 못 피해? 예전에는 딩쌉촌이 아닌데? 아이 네 그럼 샷건 앞에서는 평등하게 아 맞아 맞아 그건 그래 나 왔어 도와주러 왔어 아 그 창고 쪽에 아 그래? 잘못 가면은 그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넓게 걸려야 돼 형 근데 손에 스크스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나 스크스라서 멀리서 어어 잠깐만 뒤에 쏜다 형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언더기 언더기 언덕이 오에? 저 낙제를 안 먹었어? 먹었을 걸? 요기 노란빙 두란빙 촬영 이런 거 와 저기다 온다 헤드샵 빗나갔어 형 빨리 이거 이거 먹어 일단 캐치야 잡아줘 여기 노란핑 안보여 저한테 원통 덱킹 먹었어? 원통? 원통에 있어요? 아냐 위에 언덕 절벽이 절벽에 있어요 절벽에 붙어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짜증나셨어요? 선생님 도와주세요 짜증나시니까 더 귀여우시네요 어어어 어? 어 뭐야 안돼 절벽에 붙어있어 아직 안죽는 자리야 노란핑 어딘가 있어 어 잠깐만 여기 노란핑 보여 노란핑에 있어 노란핑 도와주세요 캐치님 아 예예 쏴줘 어 좋았어 좋았어 아 날쌌어 아 내려갔다 내려갔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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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걔 마무리 걔 위험하니까 빨리 마무리 지워야 돼 걔 위험한 애였어 샷이 매서워 에이 아유 오케이? 에이 샵샵샵 네네 여기있어요 하나 먹었어 샷건맨 뛰어온다 저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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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컨테이너 붙어있어요 hany 아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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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머리 세 발로 세 발로 맞춰줘야ら 캐치 방향으로 간다 캐치 방향 컨테이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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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빗나버리고 먼저 가있을게요 노란색 무슨... 뭐냐 이거 노란색... 각설탕? 각설탕이라고 해야 되나? 어 잡았어요 와 나이스 권총킹 와... 뻔했네 형 나 아직 안 죽었다 나도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잖아 아직 아 맞아 기절했지만 다시 살아났어 응 펠밋은 내가 쓸게 인간적으로 형 인간적으로 내가 도와주러 내가 이거 쓸게 남은거 써 많이 남았잖아 미니 없어? 나 미니 있어 총알이라도 줘야 뭘 쓰지 미니 총알? 내가 샷건 총알 좀 줄게 제가 드릴게 이게 프로 스트리머들 루피야 이거 줘 루피야 이거 줄게 이거 이거면 지금 풀피 될까 어 권총도 써 아니 한발밖에 없어 안 쓸래 한발밖에 없어 한발로 머리 땀 안돼 안돼 17년도에 유니트면 가능했는데 18년도에 유니트면 안돼 안돼 두발 쏴야돼 엄청난 대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엄청난 대화 아 이게 중국식 방송법인가? 방송 많이 하더니 늘었다 진짜 나? 뭔 소리야 난 중국에서 지금 아무 말도 안하는데 거기서 많이 쌓았다가 여기서 말로 통하나 아니야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방송키고 그냥 하는거 밖에 없어 거기서 뭐 얘기하고 그런거 없어 난 되게 나 불쌍한 존재인거 알아? 불쌍하다고? 어 칠 말이야 돈도 못받아?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니야 넌 행복한거야 지금 돈도 못받으면 내가 내가 뒤집었지 난 행복하다 빨리 난 행복하다 나는 말하자 빨리 나는 짜증난다 아 아 초심 잃었네 알아 나 초심 잃었어 초심 많이 잃었다 지금 형 지금 너 만약에 지금 동시간대 다른 6루튼은 지금 어? 축구해서 공부하고 이제 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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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6루튼을 지금 시끄러 시끄러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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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어? 맛있는 어?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주잖아 나는 김밥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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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? 그거 알아? 뭐 나 형이랑 그냥 김밥천국에서 밥 먹고 했을 때가 뭔가 그때가 좀 더 재밌고 행복했었던 거 같아 나 진짜 뭔가 감성파리하는데? 어? 뭔 소리야 에이 안되겠어 지금 더 매운맛으로 단련해야겠어 그 때가 행복했다니 그때 우리 힘들었어 힘들었던 거야 이거 살짝 이거 맑이 막 가자 우리 뛰면 금방 갈 수 있다 형 그 봉상이가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죽겠다고 원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봤는데 너가 힘들다고 너한테 연락한다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연락 안되는 사람한테 너가 먼저 연락을 해봐 그 사람들 힘들고 있어 지금 이 힘들면 연락도 못해 아 맞아 맞아 살 거 같으니까 힘들다고 연락하는거지 아 살 거 같으니까 이제 숨통이 좀 트이니까 봤어? 언제 연락 왔어? 좀 됐어 한 2주 됐나? 유? 아 오늘 왔으면 아 맞다 형한테 전화 갔어? 봉상이한테 최근에 전화는 모르겠어 통으로 왔어 아 그거 내가 보내라 그래서 간거거든 먹고 살면 안다니까 아니 그거 내가 보내라 그래서 그때 보내 알았다고 힘들어서 힘들어서 좋을 것 같을 때 이제 그냥 캐야지 걔가 오더니까 남의 오더를 만들어 제대로 오더? 인디군님이 오더 아니었어 아 맞어요 그런가? 아 삼뚝 개꿀 뭘 그런가야 어 개꿀 구급상자 개꿀 관심이 없네 얘도 그냥 보이는 표면적인 관심에만 지금 어? 표면적인 관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거 아이 무슨 소리야 형 나 그렇게 봤어? 와 진짜 너무하다 뭘 너무하다야 지금 형 표면적으로 방송 때 연락 왔잖아 지금 방송 아닐 때 와봐 좀 방송 때 와봐 좀 방송 때 와봐 좀 해이 딩 쌉쇼 이러지 말고 내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해이 딩 쌉쇼 해이 와라 뚜어 그래도 욱두가 그나마 제일 연락 많이 해요 이 타이밍 쯤에 혹시 7탄 남으시는 분 있는지 30발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배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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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배율 다들 3개 있습니다 딩 형 4배율이 3개 있습니다 뭐야 이거 4배율 뭐야 이거 개꿀 개꿀 개꿀맛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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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랭 꿀맛 우와 남은거 없어 남은거 여기 아 나이스 어 소리 온다 차 소리 비행기였네 아 형 형 아 힘들어요 요즘 뭐 뭐라고 나 형만 불렀 나 형만 불렀잖아 나도 힘든다고 하려고 불자 요즘 괜찮아? 누가 저기 차 하나 있네 나 차 가져올게 저거 아 뭐야 그러네 아 저기 210 200에 200에 차이 있어 형 엄살이 는거 같애 아 요즘 메탈 번디 안이 안 켜졌어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니까 많이 약해졌어 예전에 딩사평이 아니야 누가 쏜다 우리 알잖아 룰로티로 쐈다 뭔 소리야 난 가만히 쐈는데 저기요 쐈어 누가 지금 누가 쐈다니까 지금 한 번 아니면 다 번 아 아니야 우리 안쐈어 지금 적군이 쏘고 있네 네 저기 쏘고잇 네 쏘고있네요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옥체에 제가 어 이제 슬슬 정키라드도 괜찮은 것 같던데 정키라드 쪽에서 연막 연막 피운다 빨간 연막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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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하긴 하긴 어 밑에 사라 어 정키라드 있다 있다 안에 있다 형 쬐줘 쬐줘 안돼 안돼 쬐지마 쬐.. 너 찌머진 차 3명이야 3명 어 안돼 안돼 아아 옥체 옥체 흙집이 갔다 살려야되요 많아 많아 살려줘 지금 살려야 돼 내 뒤로 살리면 돼 그 뭐야 그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통이랑 가운드집이랑 맨 왼쪽 구석집 어 확인했어 쓰레기통 확인했어 쓰레기통부터 지금 노릴게 정확하게 왼쪽으로 보송중입니다 그 왼쪽집도 있고 뚝배기 한대 오케이 봐 호름한집 어허 운풀 터트리는데 한세월 걸려줘 쓰레기통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였다 그 뒤집으로 하나 움직였고 어 와 잘했어 매서 매서 형 나 콧구멍 맞았어 지금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오른쪽 크게 놀지 멀리 하나 오 하나 하나 그냥 네 돈다 돈다 쳤는데 아 나왕이었어 있을거 같아 그 안에서 밤이 거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각을 불린다 각을 넓혀 각을? 각을? 거기서 볼 때 제일 뒤집에 있어요 형 이제 쬐줘 나 푸시할게 지반에 들어갔어요 네 지반 확인 제일 오른쪽 지반 백업을 못해주는 라인 저까지는 안 붙을게요 아 여기까지만 제가 창문쪽으로 다 파는 제가 뒤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거 캐치님이 지금 잡을 수 있지 않나 오른쪽 각? 뒤에 그 뒤쪽 30방향 집에도 있어요 루트야 30방향? 어 봤어 봤어 끝집 어 그거 말고 한 명 어디있어? 그거부터 자르게 오른쪽 오른쪽 바로 판자집이랑 어 멀리 있는 집 아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세 명이야 예 안보여요 뒤로 도는건건가요 뭐 기절 시킨거야? 가까운 집 기절 시킨거야? 어 판자집 어 봤어 봤어 적발견 추운 판자집? 아 진짜 많아 어 내가 지금 앞에 붙어있는 판자집 어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다 그럼 어 왼쪽에 있는거 봤어 뒤에 상자 쪽에서 하나 있어 저 지금 거의 다 벌려가는데 기절화킬이에요 기절화킬 확인하고 여기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어 저 확인 확인 아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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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 뭐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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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갑니다 살려야돼 살려야돼 됐어 완벽해 머리 다 깼네 야 뒤에 왔다 아 아 안돼 반창 아아 뒤에 왔다 너무 오래 끌었다 이거 언덕이 뛰어온다 애들 2명인데 내가 감시카메라로 안보여 딩키스칸 나우 우리가 이제 역사왕되는데 지금 빨리 탈출해야돼 여기 탈출해야돼 거기있으면 죽어 두루치기당해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헤빗 없다 너 아직 어 너무 맛있었어 걔네가 쏘는게 아 저 위에도 있는거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쏘는거 같아 다른 친구들이 쏘는거 같아 서클 너무 좋다 잠깐만 뚝배기 깨진거라도 느껴야겠다 거기서 9분만 버텨봐 305 꼭대기 머리 안대 야 나 왜 왜 윙고사 들고있지 저 총먹고싶다 아뇨 구설고있는거야 사람아 야 고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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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할거 같다 봤어요? 네 3위전 오 온다 안 내려왔어 저거 쏘으면 안돼 그냥 아예 들어오게 만들어야돼 고정원 붙여놔야겠다 양각인데 차 뒤에 310이 자꾸 저희를 훔쳐봅니다 뭐 던지는데 뭐 던진거 같은데 이미 들켰네 자만있어 어차피 원 좁혀지면 저기도 이동하거나 양각을 맞거나 남 남 딩사풍 남 오케이 지금 한명한명 잡을때마다 감탄하고 있어요 저 약간 배우는 느낌 진짜 310 멀리 있네 엄청 멀리 쟤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와 되게 좋은거 쓰네 소겁띠로 아깝당 형 시체 맛있게 먹고 있던데 후루룹 후루룹 하면서 먹을거 하나 다 없어 아 그래? 에이블하나? 쟤네가 두루치기 한거 같은데 지금 가두리양식 310이랑 같은 친구 이제 이겨야지 흠 아 싸운다 어? 알아서 싸워주고 뒤에 자 폭탄 필요하신 분? 폭탄 10개 3개 10개요? 저 조금만 주세요 너무 감자에 동요하는거 아니야 지금? 어? 왜? 눈동자 눈동자 흔들리시는거 같은데 아 지금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그 너무 그렇게 때리지 마세요 오 바로 앞에였다 에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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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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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보이거든요? 제가 보이거든요? 이거 이 친구 제가 같은 팀인거 같아요 이거 보급이랑 아까 캐치 아까 캐치 넓힌 것만큼 넓혔어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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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주세요 아 다시 거기서 거기서 나 여기는 죽였단 말이야 아니 아 이거 총알이 여기 밖에 왜왜왜 무슨 일이야 아 담벼락에 올렸어 한발 빗나가서 소울 굴러감 피해버렸어? 아 아 내일 떨어지겠는데 아쉽다 아 지성 아 피해네요 다시 시작 촥 눈에 보이는거 같았어 총알 총알 몇발이야? 와 망했다 가야돼 저 찍혀요 먼저 갑니다 볼텐데 갓나게? 근데 안쏘지? 거기서 엎드리면 어 이거 살짝 역공각 착 그건데 아까 걔랑 똑같은 느낌인데 하하하하 가자고 이 서클 바로 앞이네 어 방금 120에 보였다 120에 머리 보였어요 아니 집쪽말고 위에 언덕쪽 차? 차있는거? 차쪽만 140 140쯤 돌 뒤에 보였어요 와 이거 가운데 들어가면 답없네 음 그러네 어? 뭐가? 여기 여기 무적저온이 어디더라? 어 집에있다 어 집에있다 잠깐 이거 쏘지말고 엄폐부터 잡아야될거 같아요 두명이상 네 엄폐부터 잡아야될거 같아요 네 저는 엄폐됐어요 동시에 쏘실래요? 쌍이면 쟤네 엄폐 안될텐데 네 쏠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격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뺏겼다 킬 오우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큰일났다 이거 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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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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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찍자 저도 보내갈수 있겠죠 응 시기 월 보인다 안 아 여기 시체구나 우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한 번 더 넘어 저 용기야 힘을 주.. 힘을 주세요 얍 어디서 쏘는거지? 2층인가? 저 너머해 너머해 도로 도로 넘어있다 도로 넘어 도로 넘어야 2층 2층 옥상 2층 아니야 아니야 아니 2층 옥상도 있어 거기선 가가 안나오 자잘 과연 이것을 아아 어 뒤에서 310에서 차 틀어가요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미리 먹어놔야될거 같은데 여기 돌 뒤에 서겠다 섰다 돌 아래 능선에 쓴거 같거든요 저기 차 막 굴러다녀 호가나 떠줄게요 호 여기 앞에 있다 잠깐만요 이거 폭 한 번 따고 시작할게요 아 저 종아리 쐈으면 지금 살린다 지금 오 바로 쏘요 아 에피에피 위에 위에 까비 부탁해요 부탁해요 M 방향 이거 밑에는 없어요? 밑에는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딱 확인해 네 상대적으로 이쪽이 지금 주황 쟤 약간 오른쪽 저 2스텍이다 이제 죽어요 아 안 돼 반창 안 돼 빨리 손 대 손 안 돼 안 돼 살릴 수가 없어요 죽으셨네 어 살릴 수가 없어요 위에 잡았어 M 방향 잡았어 차 뒤에 있자 여기 차 뒤 뛰어가면 W 방향 차 뒤에 있어 여기 집 내 밑쪽 둔다 걔 잡았어 끝 끝 끝 자리 매긴다 위에 것만 위에 것만 잡았어도 그냥 다 편하게 잡는 건데 아깝다 얘 온다 뭐야? 걔 두개 줘 잡았어 하나 더 차 한 대 더 차 두 대 더 에스 이랑 에스 방향 수류탄 가능 수류탄 가능 수류탄 가능 아 폭 없는데 픽 들어왔어요 나이스 확인 확인 에스 방향 차한테 오고 있었는데 저기 능선에 있다 서 있다 능선에 저거 배율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왼쪽 살짝 능선 아 여기 내려갔다 165 보인다 내려갔다 이미 내려갔어 뛴다 나무 나무 핫 어 밑에 있는 아 우리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집에 있던 친구들 올라왔죠 많아 많아 얘네 한 3명 이상 어 그쪽 그쪽 어 보고 있는 방향 그 왼쪽에 하나 있어 위에 보인다 지금 가까이 있는 없어? 가까이 있는 없어요 그 능선 제일 가까이 있는게 그 능선 네 제일 가까이 있는게 그 능선 위에서 하나 내려올 텐데 야 연막이 없는데 가라 닿지 않아요 나이스 답은 해우소다 답은 그곳이다 거기 넘어가면은 튀겟네 그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뒤면 뒤 아래 S 방향으로 넘어가면은 한쪽 위로 보인다 우와 바로 앞 바로 앞 아 능선에 있었다 바로 앞 까비 어우 3등이였어 와 양각이 없네 까비 아 아깝다 안녕 기다려